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산행을 나왔는데요. 아직 신문 보지를 못하고 앞에 군락된 이 아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은방울 꽃이에요. 생양명은 영란이라 하고요. 백악과의 열애살풀이고요. 꽃은 5월에서 6월에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꼭 종모양하고 비슷하죠.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유독성 식물이에요. 전초 모두를 재로 사용하며 꽃대가 나오기 전에 이 꽃대가 나오기 전에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사용하고요. 신근 수축을 강화하는 강심작용과 불안과 초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절임증과 풍을 다스리고 통증을 다스린다 하네요. 인효작용이 탁월하여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만성변비에 시달리는 분의 효능이 좋네요. 꽃향기가 은은하여 많은 이들이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정원에 모아 심기를 많이 했었어요. 꽃이 이뻐요. 관상용으로 많이들 심고 있습니다. 야생화로요. 은방울꽃은 산마늘과 비슷해요. 산마늘과 비비추하고 혼동이 돼서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꽃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집에도 산마늘을 심어놓고 은방울꽃도 심어놓고요. 비비추도 심어놨어요. 내년 봄에 비교 영상을 올릴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비비추를 산마늘로 전해듣고 그냥 올렸다가 큰 실수를 했죠. 전국 산에는 울릉도 산마늘 빼놓고는 오대산 산마늘 종이 있는데요. 큰 산에서는 간혹 보이기는 하겠으나 전국 산에 산마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건 비비추 또는 은방울꽃이에요. 투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지만 저에게는 산마늘이 아주 크나큰 상처를 주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약초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할 수 있는 숙제를 주었죠. 35년 동안 약초를 취미로 삼고 있었지만 깊이 공부를 안 하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동영상들도 잘 나오고 큰 실수는 없겠지만 쉽게 공부를 하셔야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은방울꽃은 산마늘과 매우 흡사하고 비비추와 박새와도 흡사해요. 잘못 섭취하면 신부전증으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유독숭 식물이에요. 우리님들께서는 전국 산에 깊이 들어가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마늘은 산에 자생하지 않고 다 재배로 보시면 됩니다. 산에는 박새나 은방울꽃이나 비비추, 산마늘과 비슷한 종류의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산마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비비추는 어린순을 나물과 장아찌를 담아 먹을 수 있으나 은방울과 박새는 산마늘과 같은 백화가지만 은방울꽃과 박새는 유독성 식물이며 비비추는 어린 나물은 식용 가능하지만 잎이 단단해지면 독성이 있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제가 비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비추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냥 그저 웃지요. 양리작용과 수능은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뿌리를 캤는데요. 이 뿌리하고 들기잎 모두 이렇게 지금 꽃대가 나오지 않을 때 깨끗이 씻혀서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약재로는 전문의나 한의사와 상담하시고 제가 소개하고자 싶은 것은 관상용 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이 은방울꽃은 군락성이에요. 지금 이 비타민인데요. 한 75도 비타민에서 이렇게 군락을 쫙 기르고 있습니다. 꽃을 핀 아이는 3개 정도 보이네요. 꽃이 향이 참 좋아요. 은은향이 애지간한 싸낼 향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기르면 아주 좋겠어요. 많이들 기르고 있고요. 꽃의 향기가 말도 못해요. 이런 향은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향이 좋습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은방울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